나이프 리뷰 오늘은 나이프 리뷰를 할건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나이프는 애쉬5 나이프입니다. 이 나이프의 스펙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길이는 27cm 정도라고 하고 날 길이는 13cm 정도로 우리나라 도서법에는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강제는 109 탄소화광을 썼는데 멸처리가 어떤 회사들보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경도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손잡이는 마이카르타 핸들로 내구성도 좋고 손으로 잡는 파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헬기 조종사의 나이프답게 윈도우 브레이커가 아래쪽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깨기도 아주 쉬운 모습으로 생겨있습니다. 나이프의 전체적으로 뜯어보자면 우선 블레이드는 플레인 엣지에요. 플레인 엣지는 스칸디그라인드에 더블 베벨이 달려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서레이션이 달려있어서 기상상황에 로프를 자른다거나 어떤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자를 때 아주 잘 잘리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 등에는 찜핀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엄지를 올려놓고 하는 이런 작업에서도 아주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줄 것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 손잡이 마이카르타 손잡이를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이제 우리가 비상상황에서 불을 피워야 될 때 보호드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마이카르타 재질 자체가 좀 내구성도 있고 한 재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멍이 있더라도 보호드릴으로 한다고 해도 금방 부셔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타 스펙은 그렇고 이 서바이벌 나이프이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나무를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반쯤 썩은 것 같은 참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초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초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잘리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잘리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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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에 초핑으로 잘랐습니다. 뭐 이런걸 보면은 퍼포먼스는 상당히 강력한 것 같구요. 뭐 엣지에 누운거나 뭐 그런거 없이 아주 잘 잘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바토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프로 나무를 가공할 때 가장 기본적인 초핑과 바토닝인데 초핑 능력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쓰는 참나무 장작을 한번 바토닝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쪼개지네요. 지금 겉에 블랙 파우더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바토닝 작업을 하게 되면 참나무 자체가 워낙에 거칠기 때문에 같이 쉽게 벗겨지네요. 이 나이프가 지금 플레인 엣진이라고 했는데 더블 베베벨이 다른 나이프들 보다 꽤나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칸디그라인드의 그런 느낌이 조금 들면서도 절상력이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패더스틱을 약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참나무라서 역시 상당히 안 갈립니다. 참나무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역시 패더스틱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한번 다른 나이프로 이게 참나무가 패더스틱이 되는지 우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날 넓이와 다르지만 비슷한 크기의 스칸디그라인드 나이프로 한번 패더스틱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 나이프도 마찬가지로 참나무여서 이렇게 쉽게 갈리진 않지만 역시 이게 스칸디그라인드에 비해서 플레인 그라인드가 절상력에서는 약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이프 용도가 다르고 좀 더 하드한 작업에서는 이 S5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주기 때문에 역시나 서바이벌 상황에서는 이런 그냥 스칸디그라인드의 이런 지꼬리탱 나이프보다는 풀탱인 서바이벌 나이프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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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